네, 휴지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명령에서 버텍스를 선택을 잡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버텍스 길이를 좁히거나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폴리곤을 선택해서 인셋 명령을 주고 특별히 면 처리를 하겠다, 면을 두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쉘 기능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다 버렸고요. 새로 만듭니다. 자,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나드 프리미티브, 실린더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실린더의 라디우스는 실제 휴지통 크기에 적합한 크기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150에 650에 이때 주의할 사항이 바로 하이트 세그먼트입니다. 하이트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얘가 세그먼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축구공의 그런 느낌을 표현, 아니, 휴지통의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사이드면도 한 48각형 해서 훨씬 더 재미난, 훨씬 둥그런 모습을 만들었고요. 자, 모디파이 가셔서요. 에디트 폴리 편집하는데,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프론트뷰에서 위의 버텍스, 아래 버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버텍스들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로 Y축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좁혀줍니다. 그럼 버텍스들끼리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스케일이 조절된 거예요. 자, 무브 툴로 얘를 Y축으로 살짝 올려서 아래는 좀 더 널찍하고 위는 이렇게 좁게 만들게요. 아, 휴지통이니까 여기 윗면을 선택해서 버려서 구멍을 뚫을게요. 그리고 폴리건으로 안에 있는 면들을 자, 이겁니다. 인셋을 주고자 합니다. 인셋, 그런데 바이 폴리곤, 면마다 값을 한 1 정도 줘볼까요? 자, 안으로 들어오죠. 1.5 정도 줘볼까요? 안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 면은 딜레이트로 버렸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풀고 지금 얘는요, 얇다란 그냥 면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셸, 막을 형성하겠다라는 형태로 아웃풋 사이즈를 한 3 정도 줄까요?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뽕뽕뽕 뚫려있는 휴지통을 한번 만들었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모디파이 명령에 테이퍼와 트위스트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탑뷰에서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한 오브젝트 반드시 카피 복사해야 되고요. 인스턴스는 쌍둥이니까 카피로 복사해야 하지만 값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요렇게 복사된 상태에서요. 탑뷰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서 크기도 좀 키워봤고요. 그리고 모디파이에서 테이퍼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테이퍼는 기울이기입니다. 자, 일단 얘가 이렇게 위는 저기 더 널찍하고 아래는 좁게 이렇게 기울어진 물체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자, 쉬프트 키를 눌러서 앞에다 복사를 하고요. 오케이. 얘는 스케일이 좀 크니까 다시 조금 스케일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아요. 스케일을 좀 조절했고요. 좋아요. 테이퍼까지 줬습니다. 여기다가 트위스트라는 기능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트위스트 자, 이때 트위스트를 앵글 값을 이렇게 주워서 안에 내부가 이렇게 꺾이도록 트위스트까지 주었습니다. 칼라를 좀 다르게 해서 다른 색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했더니 요러한 쓰레기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